안녕하십니까 이현숙입니다 저는 들어올 때 대상포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대상포진이라는 가시를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내려놓고 또 제 마음을 맑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포진이 저는 만성이 돼가지고 직장생활할 때 스트레스 받고 조금 가로하게 되면 이 대상포진이 올라와요 그래서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제일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면역력 검사하니까 바닥이더라고요 사천까지 나오는데 저는 41 나오더라고요 NK 면역 수치가요 그래서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가사일만 돌보다가 백투에든을 예전에도 한번 와서 쉬고 가서 굉장히 몸이 좋아졌었는데 다시 이제 또 건강법칙을 어겼죠 말하자면 일을 많이 하고 쉬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햇빛도 잘 안 보고 직장생활하면 점심시간에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나름대로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대상포진이란 가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말각해 주시고 또 하나하나 남편, 딸들, 손녀, 선자들 이런 부분에 대하는 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이런 것들을 다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비우기 하는 동안에 들어올 때 들어왔던 낫던 대상포진이 이제 한 5일 정도 됐을 때 다 낫었어요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2차 또 올라왔어요 제가 대상포진이 올라오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돼요 왜? 그 통증 때문에 그래 만성통증 되다 보니까 손발 찬물이 닿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침대 올라갈 때 발을 약간만 구부리게도 그 스치는 그 아픔이 손모습으로 찌르듯이 아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2차 올라와서 며칠 만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13일째 되는 날 또 3차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게 따갑고 화끈거리고 잠도 못 자고 그 통증 때문에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올라와도 잠도 잘 수 있고 그렇게 심한 통증이 아니고 2, 3일 되면 다 부서져서 14일, 비우기 14일 됐을 때 대상포진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완전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그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깨 관절, 팔목, 발목, 손가락들 관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정형외과 가서 약을 지어오면 한 달치 약을 지어오면 아플 때만 먹으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통제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먹고 나면 또 괜찮고 또 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힘들면 또 아프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비우기 14일 동안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팔목, 관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바이오 인프라 병원에서 제가 건강검진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때 했을 때 그 이제 가슴에 이제 유방암 검사 하잖아요 했는데 석회가 많이 끼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말랑말랑하게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생리통이 심해서 무릎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릎 아픈 통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산에 올라가고 무릎이 시끈거려서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피골 다니면서 그러니까 오르락내락해도 그것도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예전에 온 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동행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온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돼서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질고를 가시들을 빼줄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시면 다 완쾌돼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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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